안녕하십니까 대구 날씨는 오늘 굉장히 흐릅니다. 흐리고 많이 덥진 않고 조금 덥습니다. 지금 음악 불수 옆에 있으니까 더운지를 모르겠어요. 작년에 음악 불수를 공사중일 때 제가 보았는데 지금 올해 이렇게 여름에 무더울때 털어주니까 참 좋습니다. 여름에 가족들과 시간 내셔서 유라체육공원에 놀러오시면 지금 벼룽나무도 예쁘게 피어있고 무궁화꽃도 피어있고 옆에 맨발거시 털액도 있으니까 맨발거시도 하시면서 더우시면 음악 불수 옆에서 불수도 불수도 구경하시고 하루 나들이 하시면 참 좋을것 같습니다. 음악 불수가 참 예쁘네요. 아이들처럼 안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직 옷을 안갖고 와서 들어가진 못하고 밖에서나마 이렇게 즐겨봅니다. 물방울이 점점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날씨는 덥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여름을 할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복인데 삼겹탕도 끓여드시면서 더위를 이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한번 날려주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드립니다.